넘어지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는 왜 넘어졌다고 그랬죠? 술과 방심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집니다. 돈만 준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넘어집니다. 이 분위기를 너무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넘어집니다. 명예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끊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 좋지 못한 습관, 그 습관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마음의 상처, 낮은 자존감,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넘어짐의 이유가 다양할 수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방심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방심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넘어짐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120년 동안 순종하여 산위에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 순종했던 사람이라고요. 그 기간을 포함해서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넘어졌다니까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리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을지라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 오늘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곤면합니다. 베드로에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곤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그냥 잠 안 자고 있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아니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곰 26장 40절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영적 긴장감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요즘 문제될 만한 것이 없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가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한가할 때,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셋째로, 넘어짐에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여러분,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아주 악한 자로는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배교하는 자보다 더 악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의로움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려고 했던 종교인들, 그 당시의 세료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얼마나 미워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늘 자신의 넘어짐을 통해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 쏘여다 나를 국민이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그 세료와 창기들을 주님은 정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10편 145편 14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하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자, 우리 요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넘어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드시고, 그 다음에요. 비굴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굴한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표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번역은 비굴한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질눌린 자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영어성경에 보게 되면 바우드다운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가 꺾여 있거나 풀이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가 꺾여 있거나 풀이 죽어있는 걸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가 꺾여 있고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 낙심되어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노아처럼 실수하고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 아시죠? 꿀꿀이 돼지. 이 돼지는요, 이 목이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45도 이상을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넘어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넘어졌을 때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는요, 세상만 보여요. 잘 나갈 때는 돈만 보입니다. 하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고 나면, 내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나면, 여러분, 그때 돼지처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 잠원 2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이라. 여러분,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잇도 넘어졌고,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노아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고 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넘어짐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넘어짐의 은혜 속에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장이야. 여러분, 이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넘어짐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함을 발견하고 재성을 발견하고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를 의지함으로 일어서서 넘어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